안녕하세요. 픽플맨 스피더입니다. 듀플렉스, 디테일링 썸, 엔툴, 기온컷츠, 소낙스, 불수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세차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사용법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세차용품의 성지가 있습니다. 상품 수만 무려 만여가지의 오프라인 데이리점이 35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보니까 마치 뭐 세차용품의 더본콜이야. 바로 엔공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공구의 허은하 이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다. 텐션이 좋으시네. 엔공구 이사 허은하입니다. 엔공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엔공구는요. 광주 광역시에 이체하고 있고요. 국내외 해외 브랜드 300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으며 만여가지의 상품을 고객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B2C 고객이 소비자 고객이 한 4만 정도 되고요. 4만? 4만 명? 네. 4만 명 정도 되고 B2B가 또 있어요. 저희 사업자 고객님들이 한 1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대리점이 한 35개 정도. 아 대리점도 있어요? 네. 오프라인 대리점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그럼 거의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세차 용품이 다 있다고 봐도 좀 될 정도인가요? 그렇죠. 모든 브랜드가 한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건 진짜로 성지가 맞네. 네. 그러면 엔공구 성지에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벨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벨 눌러야 돼요. 열어볼게요. 대박. 이게 코스트코예요? 아니 지금 이게 다 세차용품? 네. 다 세차용품입니다. 웬만한 물류창고보다도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세차용품들이 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거에요. 하루 택배가 수가 한 3천 건 정도? 3천 건? 네. 엔공구만에 혹시 장점 같은 게 있나요? 자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나 세차용품에 관련된 모든 제품이 한 곳에 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네. 가격도 저렴하다. 직접 수입도 하시거든요? 직접 수입도 하고 OEM 생산도 하고 브랜드하고 같이 콜라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콜라보가? 네. OEM, ODM 다 진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엔공구 자체 브랜드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자체 브랜드도 저희가 한 5개 정도 보여줬어요. 5개요? 네. 듀플렉스. 많이 알고 계시죠? 듀플렉스, 디테일링 썸, 엔툴, SG12, 엔공구 이렇습니다. 아, 엔공구도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엔공구 브랜드도 있습니다. 아, 그 모든 게 다 세차용품? 네.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없죠? 국내 최대다고 보시면 되죠. 야, 우리 세차용품 팔아야겠다. 여기, 이 정도면은 오늘 계약 맺으시면... 아, 저희, 아, 대리점? 아, 예. 대리점. 와, 여기는 아예 물건이 다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네요. 네. 이제 이제 여기가 저희 브랜드. 여기 맛다시가 있어? 하나 드시나요? 이거 그거 아니야? 고추장? 아, 이거 카샴푸구나. 2022년도 확신 제품인데요. 아, 그래요? 카샴푸인데요. 이거 20리터에다가 하나만 딱 넣어서 하시면 끝내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차용품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차 처음에 샀을 때 카샴푸를 샀죠, 대용량 같은 거. 진짜 딱 한 번 쓰고 버렸어요. 세차를 잘 안 하시고. 아, 그렇죠. 잘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회용이 있으면 편하게 어렵고. 네, 여성분들이나 또 세차 처음 입문하신 분들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괜찮네. 공부성님, 카샴푸입니다. 공부성님. 카샴푸입니다. 어, 이거가 지금 그거네요? 네, 듀플렉스. 듀플렉스 듀오. 아, 이게 지금 엔공구 또 자체 브랜드. 어, 느낌이 약간 외국 느낌 나네요? 네. 인기 상품이에요. 봐봐요. 물건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다 나가고. 많이 있는데? 많은데? 물건 많은데? 많이 딸립니다. 아, 이게 듀플렉스. 아, 자체 브랜드인 거고. 네. 얘도 듀플렉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세차에 관련된 라인업들은 다 있는 거고? 다 있죠. 네. 아,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개인 분들은 거의 주가 이제 엔공구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플에 이제 저희 엔공구. 아, 어플도 있어요? 네,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다고? 네, 저희 어플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은 VVIP 승인이라고 있어요. 10% 할인해 드립니다. 소비자 고객한테도. 그 승인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승인 조건은 말 예쁘게. 아, 그래요? 이사님 승인 해 주세요. 그 10%가. 네. 평생 10%인 거예요? 매번? 네, 매번 10% 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상품이 있어요. 정해진 지정 상품이. 아, 상품에 한해서 10%씩. 네. 가입 좀 하고 가시죠. 가입하셨죠? B2B도 거래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B2B 계신 분들도 여기서 구매를 하셔서? B2B 고객님들도 다 여기서 구매를 하면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죠. 아, 그럼 그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고. 저희 회사의 장점이 사업자 대표님들도 이렇게 박스 구매가 아닌 낱개. 하나로 다 이렇게 배송을 해 주니까. 많은 재고를 매장에 쌓아놓지 않아도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B2B에 조건은 있나요, 혹시? 회원 가입하시고 사업자 등록 좀 보내주시면 이 동종업계는 저희가 승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B2B 거래에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희가 광주까지 왔는데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광주에 있는 N09 대리점에 또 제가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여기 대표님을 좀 잠깐 모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용품들 샵은 본 적이 있어도 새 차 용품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샵이 있는 거죠. 처음 봤거든요. 저희 N09에서 대리점은 한 300개 브랜드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인터넷 가격이나 이렇게 오프라인 가격이나 똑같아요. 아, 차이가 없나요? 이게 진짜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가 3만 원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반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불편하니까 직접 오셔서 만져보고 또 브러시도 써보고 얘기도 하면서 사가시는 게 가장 큰 장점. 네, 이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대리점 같은 장점은요? 아, 장점은요. N09에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0개여 가지의 브랜드들을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으니까 공수하기가 너무 편해요. 각종 브랜드들을 저희가 말씀만 드리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 용품 쪽에 관심 있으시거나 정말 이 업을 정말 해보고 싶다 하면 N09 대리점을 내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길래. 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품목을 좀 공급받기도 쉽고 별도의 뭐 가맹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다고 알고 있어서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리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 차 용품계 더본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N09 본사에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 이게 괜히 성지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상품들과 자체 브랜드와 여러 가지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진짜로 새 차 용품계 성지가 맞아요. 여기는 성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좀 혜택들이 많아요. 어플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평생 10% 할인이라는 진짜 대단한 그런 혜택까지 있어서 용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K! 감사합니다. OK! 아멘